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수오빠, 깐돌이오빠입니다. 깐돌이오빠 천만입니다. 깐돌깐돌하면서 또 하루 한번 마무리 지어야겠죠. 우리 김현숙, 김현숙님 어디갔어요? 요즘 안보여요 또. 우리 깐돌이오빠 좋다고 하더니 벌써 도망간 것 같아. 하여튼 우리 깐돌이오빠 아직 살아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오빠의 손을 잡고 한번 멀리 갑시다. 멀리 가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사는 거 그냥 자기 개성대로 자기 칼라대로 사세요. 칼라대로. 보니면 남 뭐 따라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흉낼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보면 구체화시키든지 아니면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캐릭터를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지 꼴리는데 사는 거야. 자기 살리는데 사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즐거운 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평생 남 흉내내다가 살 필요도 없잖아요. 남껏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뭐 부러워합니까. 자기 삶 자기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됩니다. 간혹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 남껏 잘 봐가지고 딱 타는데 흉내내려고 하는데 뭐 베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은 결코 그분한테 성공할 수는 없어. 어느 정도 따라가지고 뭔가 벤치바퀴 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모든 걸 따라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것으로 뭐든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성공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기술자들도 그렇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것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돼. 남이 거 자료 가지고 맨날 해봐야 큰 도움도 안 돼. 그리고 유튜브도 그래. 어떤 놈은 또 천만 거 따라하는 놈이 있어. 나 진짜 보면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다 베끼어가지고 다 따라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끈이 유튜브 한다고 합니까. 자기 것만 자기 나름대로의 그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재미없잖아. 인생 왜 그렇게 살아. 자기 것만 잘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특징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덴티를 잘 살려야 한다니까 캐릭터를 잘 살려야 돼요. 내가 뭐 좋아하면 그거 계속 파는 거야. 집중적으로 막. 미쳐야 합니다. 미쳐야 돼요. 천만 보세요. 삼성이 미쳐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깐토리 오빠. 그 정도 돼야지 삼성에 저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한번 끝까지 장기 투자한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장투하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투자하다가 도망간 사람들 한두 명이에요. 지금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얼굴들이 다 바뀌었어. 닉네임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뭐 그렇게 투자하니 뭐 하냐 했는데 다 사라져버렸어. 그랬어. 진짜 끈기도 없어요. 끈기도 없고 인내심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죽이었던 밥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가는 거야. 칼을 뺐으면 칼춤을 추든지 물을 쓸든지 배추를 뽀개든지 해야죠. 하여튼 가봅시다. 하여튼 가봅시다. 직진합시다. 직진. 우리 인생이 후진이라는 거 없어. 직진이야. 오늘 보니까 코스피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3 거래일 만에 다시 이제 3천선을 상위하면서 거래를 마쳤어요. 간밤에 보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FOMC 정례행위가 끝나니까 불확실성이 확 사라져버렸어요.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일단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17.02포인트 올라가지고 3천6.41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보다 한 1% 가까이 올랐어요. 3천13.26 상승해가지고 출발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3천선을 하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갑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1,835억을 사줘요. 순매수하고 기관들은 515억 매도 때리고 개미들 이때다 싶어가지고 1,692억 팔고 도망갑니다. 일단은 그 외국인 투자 외국인들이 요즘 뭐 좀 신들렸는지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FED FED 연방준비제도 여기에서 이틀간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회의 후에 발표한 그 성명서를 보면은 그 테이퍼링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한 2배 수준으로 높인대요. 2배 수준으로 내년에 한 3번 정도 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도 했어요. 그래서 지난밤에 뉴욕중심은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클리어 됐어. 그럼 일제히 상승 클리어 된 거예요. 뭐 악재도 아니야. 이제 뭔 악재야. 다 알고 있는데 악재도 아니야. 이제 보니까 클리어가 뭐 다우지스도 S&P 나스닥 다 올라와 버린 겁니다. 나스닥이 한 2.15%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피지스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가 뭐야? 실적이에요. 실적. 미국은 그 실적 기대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는 반면에 코스피는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코스피는 하향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8월 이후에 밸류에이션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약간 저점권에서 반등탄력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저점권 상단의 저항도 만만치 않지만 지금 저점권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점이다. 한국의 고강도 방역체계 전환이 소비심리 그리고 경기 불안심리를 자극하게 해가지고 증시에 약간 악재로 정리했죠. 왜 빨리 이유드 코로나 해가지고 대지도 않는 거 해가지고 더욱 힘들게 만들어놨잖아요. 코로나 환자가 7,800명 8,000명 나오는데 골 때리는 숫자야. 지금 인도보다 더 많아.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말이 되는 거야? 우리보다 의료 의료 후진국이 인도가 우리보다 더 많아. 우리가 더 많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보니까 대만 꼴락 10명이던데 이래가 되겠어요. 일본 120명 밖에 안 나왔어. 우리는 7,850명이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는 큰일이야. 정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뭔가 비판할 줄도 알고 빨리 바꿔야 돼.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이래 돼가지고 전국민보다는 영세 소상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또 말이 셌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정보 보니까 대부분 상승마감을 했어요. 삼성도 오르고 삼바도 오르고 오늘 삼바가 많이 올랐습니다. 5.9% 정도 거의 올랐죠. LG화학도 오르고 SDI도 오르고 코스닥도 오늘 보니까 4.34포인트 올라서 1,007.86으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보니까 개인이 홀로 517억 정도 순매도 했어. 개인도 팔 것 같습니다. 여기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 쓰는 거예요. 외국인이 102억 기관은 571억 정도 사들였어요. 기관이 사는 건 별로 안 좋아. 기관 애들 또 단타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약간 엇갈리는데 게임주가 강세예요. 게임주 펄어비스 이런 위메이드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올랐고 다른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보니까 대체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은 한 2% 정도 올랐네요. 5,799만 정도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이 한 4.6% 정도 오르고 있네요. 이렇듯 하여튼 코스피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흘러갔고 지금 유럽을 보니까 유럽 불기둥이야. 영국 한 1.08% 정도 오르고 프랑스 1.28% 영국 독일 1.69% 지금 독일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다 1% 정도 상승입니다. 왜냐 악재 미국 악재라는 이상한 것들이 다 클리어 된 거예요. 해결되었 이제 악재도 아니다. 더 이상 악재도 없어. 금리 인상 다 하는 거야. 테이프링 다 전쟁 만나면 됩니다. 코로나 어차피 코로나 확진자 다 나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다 예상이 돼요. 특별히 낙제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필라가 갑자기 뜬금없이 확 올랐어요. 3.69% 떨어질 때는 확실한 은봉 보여주더니 장대 은봉 오를 땐 불기둥 한번 보여줍니다. 쫙 올라가요. 그래서 3934.46 제가 3700 대 정도 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필라 필라 ETF 부지런히 사셔야 돼요. 꾸준히 9주 사모 해야 합니다. 9주 사모 여러분들 큰돈 아니더라도 한주 두주라도 괜찮습니다. 용돈 있잖아요. 커피값 아끼든지 아니면 점심값 아끼든지 해가지고 한주 사서 모으세요. ETF 라도 좋습니다. 특히 직장인들 연금계좌 만들어가지고 빨리 하셔야 돼요. 연금계좌 만들어가지고 세액공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환율은 떨어졌어요. 약간 3원 정도 돼서 1184원 1184.50원이고요. 달러 일본에는 113.76원 유가도 올랐어요. 70.87 달러 그리고 일본 에나는 1037.53원이네요. 좀 빠지네요. 유로아는 1338.25원 중국 이아나는 185.73원 빠졌습니다. 유로아만 조금 올랐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히발류는 1643.44원 히발류값 너무 비싸요. 아직도 한 1600원 미만으로 가야 합니다. 너무 비싸. 오늘 보니까 한 1500원대도 있더라고요. 히발류 1500원대도 있습니다. 국제금값은 1762.6달러고요. 국내금값은 67939.69원 인데 국내금값이 좀 오르고 또 희한하게 국제금값은 빠진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가 좀 빠졌습니다. 10년물 국제금리 미국 보니까 1.434 빠졌습니다. 쭉 내려오고 있어요. 1.89%나 빠졌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하여튼 1.4대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는 잘 놀고 있다. 지금 선물 아주 불기둥입니다. 다우가 한 0.7% 오르고 있어요. S&P 0.77 나스닥은 0.85% 러셀은 1.38% 시원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불기둥 멋있게 오르나 시원하게 그리고 독일은 더 많이 오르고 있어. 1.63% 프랑스 1.24% 영국 1.20% 유로는 1.30% 이탈리아는 0.99% 여기는 따끈따끈하게 오르고 있네요. 유럽은 따끈따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불기둥을 보여주고 있다. 선물 좋아요. 아직까지 선물 오늘 선물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오늘 또 불기둥 보여줄 것 같아요. 우리의 삼성전자 본주는 시가가 좋았어요. 7.85 7.85 출발했습니다. 갭상승 아주 멋졌는데 7.85 결국은 쭉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뭔가 끌어내리는 모습이 강하더라고요. 끌어내리는 모습이 강했습니다. 아직까지 외인들이 살듯하면서도 아직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살듯하면서 약간 간도 모르는 것 같아. 간도 모르는 우리 외인들 아직까지는 오를게 아니지만 조만간 한번 또 슈팅하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슈팅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죠. 오늘 시가 좋았습니다. 7만 1,200원에서 한번 멋지게 나왔는데 7.14까지 갔어요. 하지만 다시 또 쭉 빼가지고 다시 7만 8백 원인데 동시효과 300원 종가유정 나왔어. 종가유정 나와가지고 7.08 왜냐 지금 본주가 7.18이고 7.78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7.78 대 7.08 7.78 대 7.08 입니다. 7.78 대 7.08 벌써 지금 갭 차이가 7,000원이에요. 점점점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한번 크게 나올 것 같아요. 내일 한번 기대됩니다. 불금 한번 불금을 불기둥으로서 멋지게 슈팅해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오르면 진짜 눈물난다. 눈물나. 사고 싶어도 못사 사고 싶어도 못사요. 눈물납니다. 지금 좀 천천히 가야는데 너무 빨리 가버리면 힘들어요. 왜냐 우리같이 여러분들 알잖아 흙수저 돈 없는 사람들 특히 많잖아요. 지금 월급쟁이들 뭔 돈이 있습니까? 월급 받으면 사는데 우리가 금수저 아닌 이상 이런 사람들은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갑자기 막 버스 올라가 버리면 힘들어. 뛰어가기도 힘듭니다. 너무 걱정이에요. 빨리 오를까봐. 지금 외인들도 그만큼 떨을 때는 떨었고 오릴 때도 슬금슬금 하면서 오릴 것 같아요. 지금 선 자체가 약간 오르는 추세예요.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언제 또 한번 장떼양봉 나올 수 있어요. 장떼양봉 장떼양봉 나오면 그때부터 또 탄력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 8만원 가겠어요. 8만 8만원 전에는 갈 것 같고 우선주도 잘하면 7만 3천원 7만 4천원 때는 가겠어요. 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으니까 오늘 편히 주무시고 아름다운 꿈 꾸십시오. 천만원 천만 오빠한테 희망고문 당하는 꿈을 꾸시면 여러분들 대박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